Q. 꿀노잼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네 댓글에 노잼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열심히 웃기려고 했는데 Q. 꿀베이크 방금 누가 NCT를 NTC라고 네 괜찮아요 너무합니다 괜찮아요 너무합니다 그러면 우리 꿀노잼 네 나왔어요 Q. 꿀베이크 세워너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엄청 재밌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 아 이거를 어?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 아 오케이 그러기야 아 진짜 그렇게 말했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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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 아우 오 제발 도영이 걸려라 자 공개할까요? 네 하나 둘 셋 네 네 쟈니야 일로와! 빨리 일로와! 일로와! 빨리 빨리 와! 그럼 음악 좀 들어봐 우리 재밌는 놀이 좀 하자 오케이 오케이 베스케네이션 베스케네이션 그러면 그냥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귀엽고 깜찍하게 버전으로 할까? 1, 2, 3을 말하는데 귀엽고 깜찍하게 말해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 근데 안 귀여우면 오케이 다시 1, 2, 3 4 4 5 5 자 갑시다 갑시다 귀엽고 깜찍해 1, 2, 2, 1 한 번 더 해야 돼 귀엽을 때까지 해야 돼 귀엽을 때까지 21 22 22 23 23 24 25 귀엽고 깜찍하게 21 23 23 귀엽고 깜찍하게 21 23 23 25 귀엽고 깜찍해 왜 왜 왜 왜 왜 전화 안 돼요 해보고 싶은 머리색 22 24 23 24 24 24 24 24 25 24 25 25 25 오늘, 오늘 뭐야? 오늘 나 끝나고 뭐 있어? 뭐 있는 거야? 뭐야? 너, 너 누구 만나러 가니? 나 말고 다른 사람 있는 거야? 정말로? 알았어 너가 행복하다면 나는 다이조브 미관시 지금 바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되게 짧네? 끝이에요 끝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? 가자! 가자 형! 삐졌어! 가자! 가자 가 진짜 나 30분 기다렸단 말이에요 끝났어요? 끝났대 어때? 캠 별명은 뭐지? 전 다 했습니다 저에게는 3분의 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나 최고 점수 나올 것 같아 첫 번째 텐의 생일 2월 11월 27일 11월 27일 시타 써니텐 텐양 텐양? 네 그러니까 고양이랑 텐이 섞어서 텐양 이렇게 T 171 12 12 12 12 몸무게 63 58 파이 사이즈 20 270 80 완전히 다 틀렸어 아니야? 즐거워하는 취미는? 노래! 영화 포기! 야 우리 인근이 아니야? 좋아하는 음식? 샐러드! 치킨! 돼지고기! 이탈리안! 야! 아 로모델! 태민! 태민이 형! 원래 없는데 있으면 리하나? 아 거짓말이었어 이때까지 태민이 형! 아 거짓말이었어 이때까지 태민이 형! 태민이 형이 아이돌! 외면! 야 다 틀렸어 나! 아니 형 외면 이거! 무서운 거? 벌레 벌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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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! 귀신! 야! 야 하지마! 너 벌레잖아! 아 근데 벌레가 귀신인다고? 야 나 진짜 많이 맞힐 줄 알았는데 다 틀렸어 아 로모델 태민이 형한테 바나나 안 바나나 야 근데 진짜 너무 다들 반응을 안 해줘 이거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열심히라는 모습 히웅이 머리 파랩풀? 네 세일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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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세요! 야 하세요! 네 빨리 좀 가지 마세요 네 잠시 없으세요 아 놀이공원 아 놀이공원 오늘 당장 찾아간다 어제 우리 누나가 마마 멋있었다고 캡처해서 보냈는데 다 잔이사진인 거 알아요?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누나 보고 있다면 해명해 누나 매영한테 이를 거야 탱크보이 밖에 없었어 너 형아 안 되는데 잔이사 나도 탱크보이 한 번만 네가 인터넷 가서 먹어도 되네 탱크보이 너무 딱딱해 91 92 93 데뷔 저희 인사 형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지 형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어요 형 오늘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어요 아 귀여워 형 형 진짜 귀여워 되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사랑니빼고 한 사람 시청자 박수 칙칠 초 팔 7초 팔 아 잘했어요 7초 팔 왓! 다리가 6초 팔 아잇 이거 롤를 더 있어야 해 뭐 뭐 뭐 청소 청소 아아아 아아아아 아니 나 이거 아는데 이름을 몰라 오케이 아 이게 뭐예요? 사이팅 형제야 네? 복슬레이 아 맞어 맞어요 아 맞어 아 맞어 아 복슬레이 맞아 이거 맞아 정답 정답 샤이니 아미고 어? 아 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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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우 아 들어가 아 아 아 운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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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스 마이스 운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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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얻어먹었다 뭐야 운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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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 마이 페이브리트 드라마 펜트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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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너무 많아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고 드라마 스카이 캐슬 아 안 봤어 안 봤어 나도 스카이 캐슬 안 봤어 어 쭉 할게 마음 어머니 유 머스트 유 머스트 트러스트 미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테일 테일 어머니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 저 정답 정답 아아 저 이거 그거구나 아아 저 이거 그거구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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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?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erds 아 아 네 아니 운면